너무 좋아요. 근데 아바타는 왜 그런 거예요? 아바타 디붕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시청자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팬티까진 막았어요. 지금 입고 있는 게 팬티 아니에요 지금? 러블리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좀 준비 좀 해서 가야겠습니다. 일단 지수님이 뭘 못했다? 뭐해 죽었다? 그러면 바로 그냥 네 팀 그냥. 러블리즈 나무 익히. 멤버 자 외우자. 멤버는 지수님만 안다고 하고 노래나 공부하자. 아츄. 아츄. 아 MBTI 외워야 돼? 야 근데 MBTI는 ENFP? 야 근데 수바 저걸 모르는데 어떡하냐? 하 이거 이씨. 2010년대에 내 문화생활이 멈춰있어가지고 이씨. 잘 들으세요. 난 러블리즈에서 서지수님밖에 모릅니다. 아시겠어요? 서지수 화이팅. 내 구독해주신 분은 서지수님밖에 없어요. 아시겠어요? 오늘 방송 무섭다고? 아 몰라 이씨. 뭐가 무서워? 레이드가 하는데. 과민반응 뭐냐고요? 잠깐 방송 액션 좀 했습니다. 이다양 반갑습니다. 어. 이다양 뭐 불이 났게 공부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아 좀 해보려고 했는데. 그냥 포기했다 그냥. 대충하자. 러블리즈 데뷔 일자는 14년 11월 12일이면 총 8명의 멤버가 있는데. 나무이키 읽지 마세요. 보고 읽는 거 다 티나네요. 먼저 밤에 노티할 게 있다. 예예예 말씀하세요. 지수님 영상 안 봤다이? 어. 얘들아. 나락쇼만 하지 말자. 문득 당일에 너네 불러놓고 아차 했다. 안녕하세요. 아 예 반갑습니다. 아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지수님. 네. 식사하셨어요? 식사했어요. 아 예 뭐 드셨어요? 저 서브예요. 아 네. 야 맛있겠다. 혹시 마로나 서림이 방송 보신 적 있나요? 그럼요. 저 스토리도 좋아해가지고 서림님 방송 보고. 네. 그럼 마로는. 마로님의 그. 짤 있잖아요. 짤을 보고. 있다고 해가지고. 이 친구들 같이 가겠다고 1540렙 딱 맞춰서 왔거든요 지금. 던전 레벨이 딱 1540이라서 우리도 딱 1540으로 맞춰왔고. 일단 오늘 우리의 목표는 지수님 잔혈로 서서 클리어하는 게 목표입니다. 와. 너무 좋아요. 아니 근데. 아바타는 왜 그런 거예요? 아바타. 디붕이라면 요렇게 해야 된다고. 시청자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. 제가 근데 팬티까지는 막았어요. 지금 입고 있는 게 팬티 아니에요 지금? 아 너무 너무 이쁘네 그냥. 이사님 근데 저. 저. 결혼식 때. 아 왜 갑자기요. 저를 못 알아보셨잖아요. 아이고 야. 이사님 진짜 난 바로 알아봤는데. 아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. 이게 결혼식을 하다 보면은. 해명할 기회 드릴 테니까 해명 깨끗하게 좀 해주시겠어요. 결혼을 하시면요. 결혼식 당일에는 진짜 이게 잘. 누군지 모릅니다 이게. 아 조인양님으로 착각했다고.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절대 아닙니다. 절대 그런 게 아니고. 일단은. 지금 만나자마자 그런 식으로 이니씨를 먼저 거셨어요 분명히. 적반하자. 아기끼도에 속낸다. 아시죠 일단 방 풀겠습니다. 일단 방을 풀겠습니다. 네네. 방제는 뭐죠? 감 좀 볼게요. 동생. 노양갱. 아 노양갱. 노양갱이요? 네. 아 또 요즘에 방양갱이 또 이제 유행이지 않겠습니까? 이 카야겔이 달지 달아요. 아 알겠다고. 아 그런 기분도 있었구나.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저분 측에서 또 먹혀 이런 게. 우리는 이제 여기를 좀 많이 했어요. 많이 했고. 너프도 근데 너프도 많이 돼서 막 뭐 실수한다고 갑자기 막 팡 하고 터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. 만약에 본인이 죽게 되면 본인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이 서포트와 모르드 때문에 죽은 거예요.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속상한 젤리곰님을 살리러 왔기 때문에 무조건 사실 겁니다. 열심히 케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심히 케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낙사가 있어요. 제가 또 낙사에 약합니다. 강한 건 뭐인가요? 낙탓 좀 잘합니다. 낙탓이야. 낙탓 잘하는 거 너무 좋지. 너무 좋지. 아주 좋아요. 준비 완벽하게 됐고. 자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죽으면은 다시 하는 건가요? 그럼요. 맞습니다. 자 한번 더 피하기. 이거 잘못 맞으면 날라가요. 조심해야 돼 이제. 한번 더. 자 좀 정신이 없었는데 지수님 방금 죽은 거 있잖아요. 저게 이제. 빨간장판이 두 번 나오고. 한번 270도로 이렇게 한번 돌려치는 거예요. 지수님 그리고 이번 판에 방금 낙사하신 이유가. 워루드가 피메기를 안 깔아줬기 때문이기도 해요. 지수님 이거는. 지금 이 워루드한테 한마디 해야 돼요. 로마로 실수 때문에 리트가 난 거기 때문에. 중대장은 실망했다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더 잘하도록. 아니 이게 헤드가 아니라고? 아니 이게 헤드가 아니라고? 아 뭐야. 아 저 소리를. 저. 저분 입에서도 듣네. 이게 헤드가 아니라고? 집중 중이라서. 아 물에 온다 물에 온다. 자. 때리지마 때리지마. 나이스. 이거를 미치만이 끝났어. 이게 뭐야 트라이야 뭐야 이거. 와 52% 미쳤다. 52% 뭐야. 절반을 혼자 했어. 절반을. 네. 와 실력 뭐야. 저 스샷 찍었어요. 솔직히 말씀하세요. 공략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? 아니 안 봤어요. 에이 이거 영상 너무 잘하는데?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. 이게 처음 트라이어 와가지고 잔열 52% 떴다. 이건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. 자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한 번 하고 아까 일관문처럼 들어갔다가 또 막히는 거 있으면 빽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. 자 요거야 요거. 스페이스바를 끝까지 채우지 말고 딱딱딱딱 한 번 눌려보세요. 끝까지 채우면 안 돼. 검은색이 퍼질 때 꽉 하는 겁니다. 검은색이 퍼질 때 다다다다다다. 지금. 나이스. 이거 한 번에 한다고? 이거 공략 영상 보신 것 같은데? 맞는데? 자 먹고 이동. 좋아요 좋아요. 자 이제 여기서 가만히 계시다가 보스가 고개를 보는 방향에 시계 방향을 깨면 돼요. 어 이거 깨야 돼요. 자 이렇게 깨야지 삽니다. 어 잘. 어 뭐. 좀 늦게 깨졌나봐. 이거는 다시 한 번 갈게요. 네 늦게 깨졌나봐. 정산 지보자. 죄송합니다 앞으로 복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. 렛츠고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그렇지. 아 까비. 90포를 채워놓고 하라고. 아까 안 채워놓고 스페이스바가 가진 거예요? 재능이 장난 아닌데 지금 아주 그냥? 킥복싱이 취미시래잖아. 아 그렇구나. 어 약간 그 그게 다른가 보지. 우리는 솔직히 화장실 갈 때 말고는 운동을 안 하잖아.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일이요. 그렇지. 운동을 아예 안 하세요? 왜요 그걸? 아 그렇구나. 자 여기 빨간색이네. 그럼 뭐? 피. 하. 그렇지. 아 근데 왜 이렇게 아프지? 하. 하. 그렇죠. 다이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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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6%! 고성장이었어. 진짜 재밌다. 야. 여러분 던전점은 어떤 것 같아요? 아우 너무 말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요. 아니 아니야. 본인이 잘해서 그런가요? 아닙니다. 맞습니다. 본인이 잘하는 겁니다. 전 골드북으로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또 맛가린이 형에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. 본인 기준에서 로아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아 이거 쉽게 말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뭐 여기 세 분이 계신 게 가장 매력이 아닐까. 이야! 성부를 했다! 출력 좋은 사람인 마음씨까지 따뜻하면 우린 대체 뭐 먹고 살라는 거야! 여기는 쉽진 않지 진짜. 여기는 좀 몇을 날 거예요. 여기는 좀 많이 어려워요. 여기도 정신이 없어요? 여기 패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는 좀 많아요. 여기는 좀 많은데. 180 했죠? 올라갔죠? 빨간 장판 피하기. 빨간 장판? 아 빨간 장판. 본인이 있는 자리에 떨어질 거예요. 자 한 번 세 번이에요 총. 두 번. 한 번 더. 그리고 지수님 저 봐봐요 저. 그럼 여기 봐봐. 여기 뭐 노른자 같은 거 있지? 이거를 맞춰줘야 돼. 보스의 공격으로. 저기 보면은 여기 바닥에 장판 있죠 지금? 저 장판한테 가서 데미지 증가 버프를 받아야 돼요. 아 저게 노른자구나? 어 저게 노른자. 그렇습니다. 야우리엘의 피트왕이었어. 방향 설정. 클릭 설정 완료. 해 해 해. 해 해. 못하면 수코야 못하면 수코야. 못하면 수코야. 해. 야이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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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했네. 젤리곰 한씨 쪽이 했어요. 구슬이요? 자 지금 봐봐 구슬. 아 그냥 먹으면 돼요. 자 봐봐. 구슬 먹으면. 본인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뭐가 뾱뾱뾱 나가죠. 자 그리고 가운데로. 일로 오세요. 네 그림자에 숨는 거예요. 자 요거 요거까지 봤죠. 방금 그림자 봤지. 자 가운데. 자 가운데. 자 3시 6시였어. 흰색 맞으시죠. 흰색. 검은색 먹으면 기절입니다. 기술이 이것도 흰색입니다. 네 5개 먹었습니다. 3시 오십시오. 3시 오십시오. 네. 자 여기 안으로. 자 들어오십시오 그림자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. 오 좀 퍼세 들어왔다. 지수님 쭈 밑. 아 이건 모르겠다. 자 그러면 우리는 50%를 했다. 아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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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봐봐. 기둥을. 아이씨. 아이씨. 뭔지 알았어요. 어 그러면 됐어. 그 핑이 찍힌 본인 석상 쪽 가십시오. 어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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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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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. 지수님 그냥 다 켜줄거야. 네. 6시야. 6시야. 이거 몸에 글자 잘 봐요. 지금 하면 스페이스바 쓰면 돼. 좌우로. 지금. 아악. 까비. 까비. 아악. 자 봐봐요 지수님. 이번에 7시거든요. 제 캐릭터 잘 봐요. 제가 스페을 언제 쓰는지. 자 일단 마우스 꾹 누르고 있죠. 강렬한 시선 떴지 사라지지. 스페이스바. 아아. 그리고 끝까지 마우스를 누르고 있어야 돼. 끝까지. 이거 하면은 끝이에요. 진짜 이게 원래 제일 어려워서. 자 그러면은 한번 마무리를 지으러 가볼까요? 네. 좋습니다. 이번엔 큰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화이팅. 예 화이팅. 자 처음에는 마우스 꾹 누르면서 버티다가 자 시정. 시정에 손을 올리세요. 시정 시정 시정. 시정. 나이스. 자 레이저까지 피해야 돼. 레이저. 마지막 레이저. 그렇지. 자 시정. 시정 지금 시정 시정. 나이스. 자 마지막 레이저까지 피하게. 피하니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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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니쇼. 딜컷. 자 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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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정. 아 감사합니다. 아 아닙니다. 우와. 카드팩을 주네요. 우와. 오세요. 우와. 다들 살살 일 하신 거 아니에요? 아유. 아유. 저는 진심으로 해서 지금 온몸에 땀이 나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. 아유 아닙니다. 고생이 아닌 즐거움이었습니다. 맞습니다. 아유 너무 잘하네 근데. 뭐 크게 알려주는 것도 없다. 아니 자 이제 카멘까지 가라고 저희. 오시는 분들이. 아유 뭐 열심히 하면. 어 또 갈 수 있는 곳이죠. 그때도 한번 도와줄 수 있으신가요? 아유 너무 영광이죠. 어 그럼요. 박소영 씨 왜 대답 안 하시죠? 아 저는. 무조건 갑니다. 설마 억텐 억텐. 아유. 아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. 저희는 억텐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. 혹시 그 지수님. 네. 일단 카멘까지 가시더라도 일단 무과금으로 천천히 가시는 거죠? 어? 아 웃음이 그냥 나와. 지친 거 아닌가 다들. 아유 완전 멀쩡합니다. 저 피치지 않으셨으면 쿠쿠 한번. 가능하지. 아유 들어갔죠. 아니 지금 정적이 있었는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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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닙니다. 본캐 오겠습니다.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근데 쿠쿠 패턴은 그냥 브리핑 없이도 다 하시네요. 아유 승련인데? 아 승련인데? 방송 안 할 때도 혼자 그냥 이렇게 막 쿠쿠 들고 이랬어요? 네. 저 되게 열심히 했어요. 하다가 못 한다고 막 꽃 먹어 본 적도 있어요? 엄청 많죠. 그럼 막 뭐라고 했어요? 욕 한 적 있다 없다? 아 욕은 한 적 없는데. 네. 님 진짜 사상에 올라가시려고 들어오세요? 아 사상에. 네. 어어. 조금이야 잡히기만 해라.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. 브리핑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되나? 일단 잠깐만요. 어 뭐야 쟤 뭐죠? 스페이스. 잠깐만 뭐야? 어. 잘 모르겠어요. 잠시만요. 네. 아 잠깐만요. 하이트가 첫번째 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차 모레도 위아래 갔다고 하트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하이하도 12시 쪽에. 하이하도 12시 쪽에 있습니다. 하트 밑에 밑에. 클러버는요. 클러버는요. 나이스! 나이스! 확실합니까? 여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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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해? 확실해? 어디야? 여긴가? 핑조거 핑조거! 여기! 여기! 네, 거기까지 하겠습니다! 여기까라! 나이스! 나이스! 폭탄으로 마무리! 이 정도면 진짜 어딘 뭐... 박사 아니냐? 네? 아니 타임 타임 타임. 이 정도면 먹이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! 전 절대 막 그렇게 냅잖아요! 진짜 웃고 계시죠? 아니 너무 잘하네! 아니 너무 잘하네! 깜짝 놀랬다! 이 정도면 뭐...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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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서 잘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저희는 언제든 달려와서 해보겠습니다! 고생하셨습니다! 네, 다음에 뵈요 또! 아, 고생했다 얘들아! 고생하셨습니다! 어, 이렇게까지 풀텐션이 유지될지는 몰랐는데 아유, 고생했다! 나는 솔직히 하시다가 아, 이제 깨주세요!로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다 하시더라! 잘하시네! 그러니까 가는 게 정말... 응, 뭐야... 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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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